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8대 원성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8대 원성왕이다. 나는 내물왕의 12대선으로 아버지는 김여양이고 어머니는 개어부인 박씨이다. 나의 이름은 경신이다. 해공왕 때 김양상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김양상을 왕위에 올리고 나는 상대등이 되었다. 선덕왕은 제2시절 선의의 뜻을 계속 비췄으나 그 당시 내가 정치적 기반이 약해 왕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봤자 내 차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뜻이었는지 어찌어찌 하다가 나는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포부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 마음처럼 쉬운 일이 없었다. 우선 하늘이 도와주질 않았다. 제2년차에 우박이 내려 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 다음엔 가뭄으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였으며 3년차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흉년까지 닥쳤다. 그리고 매투기 때와 도적 때까지 극성을 부렸다. 거기다가 그나마 기대했었던 자식도 제2 6년 만에 병으로 죽어버렸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을 잃은 후 3년 뒤에 죽었다. 통탄할 일이었지만 나는 왕이었기에 오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일을 펼쳤다. 독서산품과를 설치한 것이다. 이것이 내체의 13년 11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이었다. 독서산품과란 학문의 깊이와 능력에 따라 표수를 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춘추저시전, 얘기, 문선을 읽어서 능이 그 뜻을 알고, 논어, 효경, 공래 등의 지식이 있고 해석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였다. 그 전에는 궁술과 인물만 가지고 관리를 임명하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이었다. 즉 과거제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 두 명이 있다. 선덕왕 김양산과 김주원이다. 마지막까지도 나를 믿어준 선덕왕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고 응당 본인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눈뜨고 빼앗긴 김주원에게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다. 독서산품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임명하게 된 것은 나의 왕으로서의 업적이고 무혈왕계에서 뇌물왕계로 왕위 계승을 전환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가문의 업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생을 마감한다. 나의 찬란한 신라여 영원하여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